뭐야 이 캐슬은 뭐야? 야아... 와아... 와아... 이거 해군 본부 아니야 해군 본부? 와 이거 뭐야?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다니까 뭐야? 이거 장수풍뎅이 아니야? 참 이거 아르마질론 줄 알았다니까 이거 크리케라토스하고 그 합친거 같은데? 아르마질론하고? 아니 그냥 알을 까다가 반만 나온 거 아닐까? 아 그 예전에 그... 아 그거 뭐지? 장난감 그런 거 있었잖아 이게 유전자공학인가? 용가리치킨 먹으면 나오는 장난감 아아... 나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맞아맞아 용가리치킨 먹으면 주는 장난감처럼 생겼어 우와 뭐야 여기? 스탑스탑 우와 이거 뭐야? 문이 이렇게 생겼어? 성이야 성 완전 우와 이야... 만모스 위험있게 쳐다보고 있는거 봐 위에서 야 저 위에 계단 봐 야 물도 많다 이게 와 형 여기 뭐야 와 여기 원펀맨까지 있어 널 한방에 부리겠다 와 와... 와... 야 아크 정말 많이 변했는데? 유리창까지 있네? 와... 형 우리는 이게 10분의 1이야 어? 와... 와... 이 안에 뭐야 이거 봐 아니 잠깐만 이 무시하지 마시구요 이게 10분의 1이라고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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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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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이거 왜왜왜왜왜 우와... 우와... 우와 뭐 색깔 야 검추어 말고 이상한 거 있어 여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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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형이 키우는 개 아니야 그거 우리 집 개같다 계속 올라가? 어 올라와 올라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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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이거? 이거 봐 이거 봐 야 길 진짜 잘 만들었다 검추어 아냐?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늑대야? 우픈데? 야 꼴이 개복실 복실해 만지고 싶다 컴만 있어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빌나? 뭐야 야 야 야 더블 배드 어 저 얼굴 궁금하다 와 형 2인용 킹사인 침대야 와... 개 좋아졌어 게임 야... 야... 디자인 측면으로도 야 우리 전성기 때 이런 거 생겼으면 난이 났었네 아 거의 신혼집이지 우리 전성기 시절이었으면 남자들 집인데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와... 여기 회의실 같이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지도 박은 거 봐 지도 박은 거 살짝 서버력이 좀 있네 어 그렇네 여기 들어오니까 야 이거 봐 안에 들어오면은 들어가봐 들어가봐 야... 와... 와 짠다 와... 근데 여기 피부인데 잠깐 세워지고 야 여기 무슨 회의실까지 있냐 와... 아니 이거 완전 저거야 회사 건물이야 완전히 어... 야... 야 이거 빼가면 안 되겠지 빼가면 도둑이겠지 빼갈 수 있어? 어 빼갈 수 있는데 빼가면 안 될 거 같아 형 여기 은상까지 있는데 이거 뭐지 일단은 빼가지마 혹시 혹시 모르니까 어둠인집 같은 어둠인집 같은 냄새 찐하고 이거 뭐 유리벽이었네 야 여기 위에 올라가 우와 저 위에 장식도 있어 이거 봐 샹들리에 있어 샹들리에 와 뭐야 이거 어디까지 있어 이거? 어디 샹들리에가 있어? 아니 아까 우리 들어갔던거 사무신 아 그래? 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샹들리엔가 마왕의 던전 아닌가? 헥? 우와 어디까지 있냐 여기 앉아서 가야되네 잘못 만들었네 티불 잘못 만드셨네 이거 가... 털다님 만모스에요 우와 만모스 털봐 털모스에요 털모스 털모스 아 그래? 예전과 다르게 털모스 어 힘들어 아 그건 왜 봐 어 형 저기 그거 아니야 점프가 안돼 저게 그거 아니야 건물 캐찰코 캐찰코 모시기 그거 아니야 저거? 건물집 아니 건물집 아니 어떻게 갔자 도대체 어떻게 갔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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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캐찰코 모시기 그거다 아 됐다 캐찰코 아트린거 아니 나 좀 신경쓰세요 나 좀 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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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bilIST 마음모스 볼 데가 아니야 지금 여기 지금 엄청난게 있다고 여기 그래? 여기 지금 노예가 있다고 피라비드 노예같은 애가 있다고 피라비드 노예? 이게 뭐야 계단이 움직이는데? 공룡이야 공룡 뭐야! 이거 뭐하는거야 형 세조 염색 시켰는데 이 사람들? 야 이거 어떻게 한거지? 이게 케찰코아트인가 보다 하여튼 무슨 공룡인데 이 공룡 위에다 집 지은건가 보다 야 여기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게 이런 말이었어? 야 얘는 여기다가 그거다 철로 집 짓고 있다 와 대박이야 한번 올라와봐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? 아니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잖아 계단쪽으로 뭐지? 우리 이때까지 한번도 못가는데 어 나도 못 올라갔는데? 아 그래? 저기다 못 올라갔었는데 저기 한 번에 올라가네? 와 뭐야 이거 침 아니냐? 여기 좀 울렁거린다 좀 오 근데 멀미나 승차감 쩐다 그 부자들이 그 버스 개조해가지고 몇 억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집으로 개조해서 살잖아 약간 캠핑카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? 야 캠핑카 위에다가 저기 그 새 위에 새집에다가 발전기를 지었는데 전력을 공급하는데? 미쳤는데? 이거 노봇 아니야 이거 이거 코드가 어떻게 연계되는거야 이거? 노봇일수도 있어 아 이거 뭐 태양열로 가는거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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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조롱 아 이게 이게? 이게 그건데? 발전기잖아 후레도 발전기를 했잖아 야 켜놓고 가 기름 빠지게 야야야야야야 난 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가자 갑시다 가자 가자 야 야 사막 떨어진거 아니야? 아닌데? 나만 떨어진걸로 보이냐? 응 잘못봤어 서버 좀 렉이있네 헉 아빠 옆에 있어 나 왔던 길로 가면 되지 야아 근데 여긴 너무 잘 산다 우리도 나중에 이만큼 잘하겠지 아빠 아빠 못들었어 아빠 우리도 이런거 사주러 아빠 우리도 이렇게 가야돼 와 이거 뭐야 완전 뼈대인데 공룡이 뼈공룡있어 저기 야아 너무 많이 변했다 진짜 이게 할로윈에 나오는건가 보다 저걸로 사고를 꾸려온거 얼마나 할로윈 이벤트로 나왔던거라면 저게 어 어 너무 많이 변했다 게임이 다는 게임하는 기분이야 무엇보다 이렇게 계단있잖아 계단이 휘어지게 만든것도 참 맘이 든다 와 이거 바람의 나라 그 뭐 어디 무도해장 들어갈때 컵했을까나 아니 진짜 여기서 있잖아 게임하면서 진짜 어? 무슨 생각일까 이러고있으면 와 이거 물통이 없네 집이 너무 좋아 여기 물 먹고가자 무료 물급식도 있어 근데 여기는 왜 오픈해놨어? 우리집 이정도 산다 뭐 이러는거 아니야? 그냥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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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중요한게 없나본데 그건가본데 세컨? 세컨까진 아닐거 같고 여기 다른 분 집이래 아 그래? 아 그러실거 같애 아 다른 BJ BJ집이래 다른 뭐 BJ님이나 뭐 일반 뭐 하시는 분이나 뭐 그러겠지 뭐 뭐 알고보니까 어 잠깐만 저기 사람이 있는데 어 맞아 여기서 구경하면 돼 아 여기서 이렇게 자네 이거 완전 무기장 같다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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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집인거 같애 원펌 돼 원펌 괜찮다 안녕 가자 구경 다했으니까 가자 가자 무료 물 좀 무료 물 좀 야 전력 들어오는거 봐 하 아직 한집 앞병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경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이제 한집 구경했어 우리 저거 뭐야 이거 벤치야 벤치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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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앉을수도 있어 이거 몇명까지 앉을수 있는거야 몰라 두명인가 두명 같은데 끙겨봐 사막 끙겨봐 끙겨봐 사막 오 이거 뭐 세명도 앉을수 있네 세명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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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았다 갑시다 와 이것도 이것도 시멘트인가 이야 그니까 보다 철보다 시멘트 집이 더 튼튼할까 시멘트는 성인데 완전 이거 반지 쩐다 와 저기 다시 봐봐 완전 성이었어 진짜 성이다 저기 와 어떻게 저런건 충분히 나와 나 뱀인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와 진짜 잘만들었다 근데 진짜 잘만들었지 다시 보면 저기 장난 아니야 포스 가자